밥은 먹었어? 얘 아니면 나? 아 쟤지 나도 물어봐주면 안 돼? 강아지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쟤랑 밥 먹었지 입이 짧아 그리고 아 그래? 나랑 똑같아 그래 우리 강아지가 주인을 닮는 데니까 너무 똑같아 나랑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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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쟤 간다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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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루와 제로 제로 이루와봐 카메라 앞에서 한번 끼 좀 부려보자 제로 얼찌 앉으라고도 안했는데 앉았어 카메라 등지는 거 아니지 촬영도 해봤잖아 제로 왜 카메라를 등져 여기 이렇게 앉아봐 얼찌 앉아 얼찌 잘했어 손 이쪽 손 잘했어요 앉아 엎드려 옳지 빵 하고 잘했어요 보셨죠 우리 제로는 이렇게 잘한답니다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지 제로 스텝 뭐 뭐 줄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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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갈까 이거 장난감 제로 거지 아니야 던져주는 거 아니야 자 너가 잘 입는 셔츠 이거 가져갈까 이거 가져갈까 어 이거 좋아 알았어 혹시 모르니까 사료랑 깎아 수제 깎아 그리고 뭐 줄까 어 너 삑삑이 삑삑이 그럼 좀 이따 다른 거 담자 왜 자꾸 긁어 또 가방은 중요한 거 동물 등록증 동물 등록증 동물 등록증 그리고 예방접종 확인증 이런 거 챙겨서 이렇게 딱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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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나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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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